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미우 나와 미우 못 나오겠어? 무서워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가? 아니야. 가자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쉑쉑버거에서 판매중인 비스켓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키가 상당히 예쁘고요. 비스켓은 총 5개 들어있네요. 그리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써져 있는데 9월 28일이니까 6개월 안으로 먹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어? 미카엘 기다려. 아이고 귀여워. 기대고 있어. 아이 예뻐. 개별 포장은 안 되어있고요. 아, 한꺼번에 되어있네요. 까서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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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로 맡아볼게. 음.. 냄새는 약간 그 다이제 있잖아요. 다이제. 초코 아닌 다이제. 네. 네. 그 냄새 나네요. 밀가루 냄새? 네. 한번 먹어볼까요? 저도? 어우 써. 어우 너무 쓰다. 이거 왜 이렇게 쓰지? 너무 쓴데? 이거 왜 이렇게 쓰지? 미카엘하면 먹어봐. 미카엘하면 먹어봐. 미카엘. 미오지 줄게. 미. 미. 미카. 자 기다려 기다려 잘했어 기다려 먹어 미쯔 먹어 여기 있잖아 미쯔 여깄어 여기 여기 미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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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미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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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미쯔 못 나오겠어? 응? 무서워? 아이고 우리 미쯔 못 나와 응 오빠 꺼내줘 미쯔 또 외국을 먹으신다 너무 좋아 먹어 참기름 얘들아 더 줘? 더 줘? 그럼 하나만 더 먹는거다 하나만 그러면 딱 세개 먹는거니까 가장 큰 거는 미쯔 주고 그 다음에 중간 거는 미 미쥬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양은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간식을 주는 횟수는 동일하게 하되 양으로 조절해 주는 편이에요 누가 누가 미쥬부터 먹자 미쥬 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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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만 더 줄게 아이 예뻐